저 옷은 또 뭐야? 어디.. 키즈존에서 산거야 옷? 아니 저건 약간 키즈존에서 코스프레옷 아니야? 아 저게 저 옷이구나! 자기 옷 샀다고.. 보여줬을 때 이뻤는데? 그럴 리가 없는데? 보여줬을 때 이뻤는데? 그 사이다인가? 거기서 샀을거야 아마 거기 옷들이 외국 언니들이 피지컬 맞게 이쁘게 입으니까 존나 이쁜거야 그래서 저 거기서 옷 절대 안 사요 저건 미드가 커도 이상해요 아니 그게.. 네.. 그럼.. 아.. 여기..